4시쯤 됐는데요. 여기서 622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중봉입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약 1.6km 남았구요. 지금 4시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쩔는지 모르겠네요.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13분 계단을 다 올라와서 여기서 가지산정산까지는 약 1.1km 남았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날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해가 아직 안뜨고 있고 지금 평상시가 여명이 밝을 때인데 아직 여명이 없고 지금 약간 선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모습인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4분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안좋아서 날씨가 추출이 그렇게 아름답니다. 지금 업무가 되나가고 새벽시간땐 바람도 부르고 멋있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께서는 영향으로 보셨어요. 날씨가 정봉에서 일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 해가 되게 잘이고요. 4시 20분, 3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게가 차가게 지나가고 바람이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저게 더 잘이고요. 아 좋아요. 아? 아 넷. 아 넷. 아 네. 아 넷. 그 후에 잘이 오늘. 중봉에서 멋진 모습을 보고, 가지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예상 보다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57분, 가지산 정상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2분 있으면 가지산 정상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원래 다 10분에 해가 뜨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잠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상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일출이, 아직까지는 안개하려사 오리무중입니다. 좀 기다려 보고. 하늘이 안열려서, 정상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시 7분, 계단 있는데 왔는데요. 여기서 성남터까지는 약 2.7km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3시반부터 7시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가지산 일출산행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순 없는가 깜깜한 미로를 헤매니 우리 서로 살아갈 수는 없는가 그 다음 눈병에서 걷고 있네 너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순 없는거야 평행선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순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니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그 다음 눈병에서 걷고 있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